잠시만요! 두 분이 혹시 그 유명한 여행자님과 페이몬님이신가요? 맞는데! 넌 누구야? 전 아카데미아 축제준비위원회 위카스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축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맞아! 마침 그것 때문에 왔거든! 오! 홍보 효과가 괜찮았나 보네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 축제는 아카데미아에서 주최하는 아주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학부 홍보전과 학부 대항전으로 나뉘죠. 학부 홍보전은 매년 개최되는데 축제 기간에 여섯 학파는 성 안에서 노점을 열어 손님을 끌어모으고 각 학파를 홍보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학부 대항전에서는 여섯 학파의 각 대표를 선출해서 최후의 우승을 겨룬답니다. 올해는 학부 홍보전과 학부 대항전이 동시에 개최되는 해예요. 그래서 성내의 분위기도 들뜬 상태이고요. 그렇구나! 자세한 설명 고마워! 아니에요! 축제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게 제 일인걸요? 두 분에게 부탁드릴 일도 있고요. 어?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고? 실은 저희에게 올해 아카데미아 축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과 현자들이 내년에 사막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아카데미아 학자로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막 주민들을 많이 초대했고요. 그분들이 미리 아카데미아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린뿐만 아니라 사막에서도 두 분의 명성이 자자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번 학부 대항전에 참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축제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 설마 우리도 학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음... 하지만 학자가 되면 시험과 논문을 피할 수 없잖아. 걱정 마세요. 학부 대항전 참가자들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두 분은 특별 해설위원 신분으로 대결을 지켜보면서 기록해 주셨으면 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대회를 진행하며 이번 축제를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소정의 사례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어때? 잠시 후에 축제 현장으로 가시면 사회자가 자세히 소개해 줄 겁니다. 아, 참고로 두 분의 지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이 의뢰를 받아주실 건가요? 축제도 즐기고 보수도 받을 수 있다니 엄청 좋은데! 대회장은 취사청 근처에 있고 사회자의 이름은 카리나예요. 가서 두 분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진행해 줄 겁니다. 아, 이런! 학부 대항전이 곧 시작되겠네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절 찾아주세요. 좋아! 그럼 출발하자! 아직도 볼일이 남았나요? 아카데미아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학부 대항전의 상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푸짐한 상금, 프로젝트 자원, 한 장판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 그리고 통찰의 왕관을 착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엄청난 명예의 상징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통찰의 왕관을 직접 보셨거나 소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년 전에 사카이네라는 학자가 거금을 들여 구매한 후 아카데미아에 기증했죠. 현재 학부 대항전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상금도 그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그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게 점점 나빠지고 있어. 전부 엉망이 되고 말 거야. 결코 피해갈 수 없어. 인간성은 분쟁을 불러오고, 분쟁은 결국 파멸을 초래하지. 최악의 씨앗은 처음부터. 이봐, 정신 차려! 아까부터 불렀는데 반응도 없고, 피곤해서 그래? 너 나 몰래 늦게 잔 건 아니지? 네, 여러분들 역시 저처럼 대회의 시작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6명의 학부 대표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생농파 대표, 타이나리! 소롬파 대표, 사이노! 명론파 대표, 레일라! 지론파 대표, 파르잔! 묘론파 대표, 카메! 그리고 인론파의 대표는? 어?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건가요? 쓸데없는 소개는 빨리 끝내버리라고. 으에에에? 잠깐! 설마 인론파 대표가... 우셨군요. 마지막 참가 선수인 인론파 대표, 모자입니다. 저 사람 이름이 모자였구나.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으에?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외국에서 온 학자인데, 인론파의 이름을 걸어놓고 시사 분석 논문을 꽤 많이 썼다고 들었어. 인론파 학자들은 그의 대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 근데 평소에 워낙 신출기몰에서 사람들과 별로 접점이 없나 봐. 논쟁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그의 관점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편이지. 최근 인론파에 특출난 인재가 없거든.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아카데미아에 없으니 후보가 많이 없었을 거야.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대회에 나올 법한 녀석이 아니잖아! 여섯 명의 참가자 모두 무대에 올랐으니 곧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부 대항전의 우승은 과연 어느 학파가 차지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나저나 학부 대항전의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네. 참, 우린 지금 특별 해설위원이지. 참가자들이 출전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야. 좀 이따가 인사할 때 물어보자. 특히 그 녀석. 이곳에 나타난 게 뭔가 수상해. 수메르 성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보지... 어떻게든 한정판 카드를 손에 넣고 말겠어. 안녕? 또 만났네? 히히, 우리도 놀러왔어. 게다가 우린 특별 해설위원이라고! 그래? 특별 해설위원이 사진기로 대회 과정을 기록할 거라고 하던데 그게 너희였구나? 모처럼 효가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심장의 무게는 내근이라더군. 두근, 두근... 아... 아... 그나저나 타이나리는 생론파 대표고 사이노는 소론파 대표잖아! 너희 졸업한 거 아니었어? 졸업생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거야? 역시 너희도 같은 반응이네. 학부 대표로 뽑혔을 때 두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랐다고. 나중에 들어보니 아카데미아에 있었던 학자들은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해. 그런 규칙이 있었다니!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 예를 들어, 현자는 참가할 수 없다든지, 한 사람당 한 번만 참가할 수 있다든지. 맞아. 그리고 학부 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본인이 신청하거나 학부학자 중 과반수의 추천을 받거나. 음... 타이나리는 두 번째 방식으로 뽑힌 거겠지? 나도 타이나리 선배를 위해 표를 끌어모은 학자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 가끔은 그런 후배들에게 꿀밤이라도 먹이고 싶다니까. 그런 열정을 공부에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아. 거절할 수도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 다음 달에 간다르바 선곡에서 생태계 강좌를 열려고 하는데 학부 대항전에 참가하면 강좌를 홍보할 수 있을 거야. 우승엔 딱히 관심 없어. 옆에 있는 이 녀석과는 다르게 말이지. 응. 휴가도 끝나가고 상품에 한정판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가 있다고 들어서 신청했어. 희귀한 카드라 놓치기 아깝거든. 설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초강료 카드? 아니. 흔한 카드인데 위에 반짝이는 은색 코팅이 돼 있어. 에? 그럼 뭐가 좋은 거야? 멋지잖아. 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 이유면 충분해. 전력을 다해 우승해서 내 카드 댁에 소장할 거야. 나처럼 카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저마다 참가하는 이유가 다를 테니 이상할 것도 없지. 그건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유도 들어보러 가자. 이 선배님이 제 위의 치열함을 알려주마. 레이? 뇌, 내가 명론파를 대표할 자격이 있을까? 전부 다 보인... 상금만 있으면 아라이탐집에서 나올 수 있어. 카벨, 파르존, 레일라! 음? 아, 너희구나. 여기엔 어쩐 일이야? 특별 해설위원이거든. 우리가 대회 과정을 기록할 거야. 어? 그럼 내가 우승하는 순간을 잘 기록해줘. 구도는 아래에서 위로 하고, 뒷모습 클로즈업 샷도 부탁해. 그래야 선배다운 느낌이 나니까. 아직 너무 확신하진 마세요. 우승은 제 거니까요. 너희들이 날 상대하기엔 아직 너무 젊지. 크샤레와레에서 왔든, 르타와이스트에서 왔든, 다 똑같아.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혹시 절 아시나요, 파르존 선배? 응? 기억 안 나? 밤에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네가 먼저 인사하고 그랬잖아.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난 지론파 원로학자 파루잔이야. 넌 명론파의 레일라지? 네? 네... 좋아. 그럼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야. 어때? 간단하지? 난 너처럼 선배를 존중할 줄 아는 착한 아이가 참 좋아. 내 연구팀에 들어오지 않을래? 파루잔 선배, 같은 학파도 아니잖아요.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 근데 사람이 안 뽑히는 걸 어떡해. 연구비도 별로 안 나오고. 내가 우승하면 분명 상황이 달라질 거야. 설마 연구비를 더 받으려고 대회에 참가한 거야?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야? 내가 참가한 이유가 궁금한가 보네? 아! 특별 해설위원이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구나.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이 대회를 지켜볼 거야. 내가 우승한다면 분명 수많은 학자가 내 명성을 듣고 찾아오겠지? 게다가 우승하면 학부 프로젝트 자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연구비도 해결될 거고. 두 후배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우승은 내가 가져갈게. 저도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적어도 너무 처참하게 질 순 없어요. 레일라는 왜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야?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절 추천했어요. 전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일어나 보니까 게시판에 제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럼 타이나리랑 비슷하구나! 타이나리 선배도 같은 상황인가요? 전 너무 긴장돼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긴장하지 마. 실패는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필수 과정이야. 하지만 선배, 전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다들 이렇게 정직한 이유로 참가한 거야? 꼭 말해야 돼? 그럼, 기록해둘 거야. 음, 그러니까... 알지?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아, 알겠다! 아라이탐 집에서 나오고 싶은 거... 아라이탐? 아라이탐이 뭐? 그 자식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 아이, 그러게. 이상하네. 방금은 말이 혼나왔어. 그러니까 상금으로 집을 사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부대항전에 참가하셨었는데 우승을 못하셨거든. 내가 우승하면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는 셈이지. 괜찮은 이유네. 야망 넘치는걸? 내가 있어서 우승하긴 힘들겠지만, 네가 그 왕관을 쓰게 된다면 아버지가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나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사막에 갔다가 유사히 빠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을 겪었다니 참 힘들었겠어.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현재에 충실해야죠. 다른 얘기할까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싫어요. 그래. 상금으로 집을 사고 싶겠지? 혼자 들어가서 살려고? 지금은 어디 사는데? 그건... 뭔가 이상한데... 방금 알하이탐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지론파 사람 아닌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에이, 그럴리가요. 아하... 페이모는 아무것도 몰라. 우린 다른 참가자들 인터뷰하러 가볼게. 손을...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 모자라고 불러. 일론파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야. 그건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이잖아! 그냥 평범한 이름이야.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알겠어. 그래서 모자야. 이번 학부 대항전에 참가한 이유가 뭐야? 우린 특별 해설위원이거든. 제대로 답해줬으면 해. 너희가 풍기관이라고 해도 소용없어. 싫다면 어쩔 건데. 이봐!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목적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서, 설마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지? 글쎄? 너희가 맞춰보지 그래? 으이... 열받아! 됐어! 그럼 이유 말고 다른 걸 물어볼게. 왜 네가 일론파에 들어간 거야? 정말 끈질기네. 대답 안 하면 계속 귀찮게 할 생각이겠지? 일론파의 아카바라는 학자가 타타라스나 사건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관점을 반박하는 글을 좀 썼어. 그리고 심심해서 이나즈마의 사회 문제에 대해 몇 마디 했더니 일론파 사람들이 내가 자기네 학부 사람인 줄 알고 강좌를 열어달라고 하지 뭐야. 처음부터 멍청한 자들이 멋대로 벌인 일이었어. 그런 오해는 몇 마디로 풀면 끝나는 거였지. 근데 이 일을 알게 된 작은 구사나리 화신이 멋대로 내 일론파학적을 만들었어. 모자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걸? 곧 재수 없는 일을 당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거든. 누굴까? 너? 무슨 그런 불길한 말을 해!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잘 감시하자. 카리나가 이제야 좀 한가해 보여. 어서 가보자. 학부 대항전을 잘 즐기도록 해. 잊지 못할 시간이 될 테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파루잔 선배와 카베 선배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골머리를 알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선배가 옆에서 몇 마디 거드시더라고. 거둘다니? 지식을 전수해준 거지! 솔직히 크샤아레와르 학부의 질문에 답할 마음은 없었어. 하지만 후배의 태도가 공손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눴지. 지금 난 지론파 학자니까 앞으로는 언어와 문자에 관해서 질문해줬으면 해. 네가 스메르성에 올 줄은 몰랐어. 아자르 일당이 물러난 뒤로 아카데미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스승님도 요즘 워낙 바쁘셔서 나한테 아카데미아로 돌아오라고 설교할 여유는 없으실 거야. 그래서 요새는 가끔씩 들르곤 해. 스메르성은 상업이 발달해서 연구 장비를 쉽게 살 수 있거든. 아! 두 분이 바로 위카스 씨가 새로 모셔온 특별 해설 위원이시죠? 얘기 나누고 계시길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도 날 찾아가려고 했어! 잘됐네요. 그럼 두 분이 하셔야 할 일을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잘 챙기셔야 할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아에서 특별히 제작한 사진기예요. 이걸로 대회 과정을 기록해주세요. 두 번째는 대회 전용 알림기입니다. 이게 참가자의 위치를 표시해줄 거예요. 참가자가 인물이 완료할 때도 알림이 울린답니다.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 두 분 외에도 해설위원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해설위원석 주위에만 계실 거라 참가자들을 기록하는 일은 따로 안 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두 분도 아실 텐데? 아라이탐 씨와 닐루 씨입니다. 아, 그 둘이었구나. 이따가 인사하러 가야겠어. 그럼 시간 더 뺏지 않을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음? 그건 왜요? 그랬나요? 전 못 본 것 같은데. 언제 보신 거예요? 이상하네요. 계속 무대에 있었는데 무대로 올라온 사람은 못 봤어요. 맞아! 나도 못 봤어!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뭔가 알아내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네! 데이야! 캔디스! 너희도 왔구나! 친구분들이 오신 모양이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카데미아에서 초대장을 보내왔거든. 데이야가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왔어. 마을 사람들이 내가 가끔은 외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호의를 거절하기 미안했거든. 이왕 온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아카데미아 축제가 명절까지는 아니어도 수메르성에선 나름 유명한 축제야. 수많은 상인이 노점을 차리러 올 거야. 음식, 생필품, 옷 등등 다양한 물건이 있지. 예전부터 네 옷 몇 벌 골라주고 싶었어. 일할 때랑 평소랑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 어딨어? 저도 기대되네요. 하...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여행자, 페이몬! 너희도 같이 갈래? 음... 우리도 같이 놀고 싶지만 할 일이 좀 있거든. 아쉽네.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쇼핑하자. 좋아!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좋은 옷과 원단은 늦게 가면 다 팔리거든. 맞다! 액세서리도 사야지!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구경해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봐. 한가해지면 언제든 찾아와줘. 데이아랑 캔디스도 왔을 줄이야. 같이 쇼핑하면 정말 재밌겠는데? 근데 대회가 곧 시작하려는 모양이니 우선 아라이텀한테 가보자. 그럼 이어서 대회 첫 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 아카데미아 스태프들이 수메르성 안에 수많은 나비들을 방생했습니다. 그 중 3마리는 특수한 배양 과정을 거친 민첩나비인데 일반적인 나비들과 생김새도 다르고 비행 속도도 조금 더 빠르죠. 이번 라운드의 목표는 민첩나비를 잡아오는 겁니다. 나비를 잡은 선수는 선착순으로 각각 3점, 2점, 1점을 획득하죠. 이상 대회 첫 라운드 진행 방식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스태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라이텀의 딱딱한 태도는 여전하네. 그런데 왜 특별 해설위원이 된 거지? 궁금해졌어. 이 넓은 수메르성에서 특이한 나비 3마리를 찾으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데... 민첩나비의 습성이 일반적인 나비와 비슷하다면 먼저 갈게. 수메르성을 샅샅이 뒤지려면 시간이 촉박하거든. 뭐? 벌써 간다고? 승자는 언제나 승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지. 크시아루와루의 후배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같이 할래? 저랑요? 어려운 대회를 앞두고 다들 각자 계획을 짜고 있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인가? 일단 참가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자! 으엥? 잠깐! 저기 봐! 쟤도 우리처럼 다른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 방심할 수 없겠어! 우리가 저번에 만든 물건들 기억해? 네? 설마... 그것들을 사용할 때가 왔어. 카베와 파루잔이 뭔가 계획 중인 것 같은데? 어? 마침 파루잔 선배랑 의논 중이었는데? 잠깐! 여기는 보는 눈이 많으니 일단 비밀로 하자. 아무튼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가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가요. 그럼 나중에 보자! 필요한 물건은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 더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 포션은 거의 다 챙겼어요. 없는 것들은 아마 사면 될 거예요. 콜레이 너도 왔구나! 뭔가 방법이 떠오른 거야, 타이나리? 생물의 기본 습성은 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아. 그 점을 이용해서 민첩 나비들을 유인할 생각이야. 물론 내 추측이 틀렸을 수도 있어. 변이라는 건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니까. 특히 인공적인 변이는 더 그렇고. 자세한 건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어. 난 콜레이랑 실험에 필요한 포션들을 사러 가야 해서. 나중에 보자. 응! 안녕! 하... 고민이 많아 보이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첩 나비는 무슨 색일까요? 특별한 무늬가 있을까요? 평범한 나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라, 배운 지식들이 다 쓸모가 없네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 대단하다고들 하던데, 왜 점성술을 안 쓰는 거지? 당신은... 모자 선수? 설마 나지라서 점성술을 못 쓰는 건가? 그럼 그렇게 실용적인 능력도 아니네? 아니요. 나지여도 점성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스트롤 라베만 있다면요. 근데 왜 점성술은 안 쓰는 거야?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맥이스터스 선배가 그러셨죠. 점성술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면 결국 별하늘의 축복을 잃게 된다고요. 아, 학술신문에서 본 내용이에요. 모나 선배의 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이군. 힘은 도구일 뿐이야. 넌 우승할 의지가 별로 없는 모양인데... 뭐, 그런 미숙한 생각이나 계속하면서 잘 살아남아봐. 뭐야!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다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고마워요. 전 역시 점성술은 안 쓸래요. 우선 성 안으로 가봐야겠어요. 나름 관찰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운이 좋으면 특별한 나비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빨리 구경하러 가자. 사이노님이 민첩나비를 찾으신 것 같아. 진짜? 지금 어디 계시는데? 나비가 높이 날아가버려서 쫓고 계신대. 그럼 빨리 출발하자. 역시 사이노 선배... 어, 두 분도 어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이노 선배가 나비를 잡는 순간은 기록할 만한 장면이 될 거예요. 저도 곧 성 안을 가서 찾아볼 테니 그때 또 봐요. 응, 응! 그럼 우리도 사이노한테 가본 다음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러 가자! 저도 이제 성 안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사진기를 보며 미소 짓고 부드러운 말투로 또박또박 말하기. 주의사항은 이게 다겠지? 이번 라운드 우승자는 누가 되려나? 이런 대회를 해설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 닐로는 왜 특별 해설위원이 된 거야? 스태프의 말이 들어보니 참가자와 해설위원 모두 아카데미의 학자들이면 관객이 별로 안 모이나봐.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너희도 초대받았을 줄이야. 우리가 할 말이거든? 어쩌다 특별 해설위원이 된 거야? 이유야 많지.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 현자의 추천을 받아서고 내가 현자 대행을 그만두고 한가해 보여서 이 일을 맡긴 모양이야. 물론 더 그럴듯한 말로 보장하긴 했지만 성격이 침착해서 대회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든가.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일 자체는 쉬워서 힘들진 않아. 재료는 다 모았으니 이제 같이 만들어보자. 네, 스승님! 전부 다 보인다고? 역시 아카데미아 축제야. 사람이 정말 많네? 뭐부터 살까? 음... 갖고 돌아갈 선물부터 살까요? 선물은 보통 마지막에 사는 거니까 일단 다른 것부터 구경하자. 좋은 장소를 찾아볼까? 이 정도 날려보냈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날 믿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사이노! 사이노! 드디어 찾았네! 허! 잠깐! 저게 바로 민첩나비야? 가만히 있어. 자, 잡았어! 응? 왜 그래? 내가 찾던 나비가 아니야. 이건... 드디어 올라왔네. 사이노, 민첩나비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라. 응? 이거 내가 날려보낸 기계미끼잖아. 아니, 민첩나비를 잡아야지. 이걸 왜 잡아? 잠깐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 네가 만든 가짜나비에 사이노도 속을 정도면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맞아. 예전에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벽에 걸린 조화가 너무 밋밋해서 움직이는 기계나비들로 장식을 좀 해봤거든. 작고 민첩한 기계나비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파루잔 선배의 도움도 받았지. 그리고 얼마 전에 파루잔 선배랑 같이 기계나비들을 전부 성 안으로 날려보냈어. 왜 그런 거야? 그것도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왜 그런 놀이 있잖아. 대나무 막대에 종이를 붙인 상태로 꽃밭에 가서 휘두르면 나비들이 엄청 달라붙는 거 몰라? 안 해봤는데? 응? 설마... 그래. 수메르성에 있는 나비들은 기계 미끼를 동족으로 착각해 전부 그 뒤에 따라붙겠지. 미끼를 날려보내고 회수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성 안의 나비를 전부 잡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중에 섞인 민첩나비를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 선배의 지혜를 얕보지 말라고. 대회 규칙을 듣자마자 이길 방법을 다 생각해뒀지. 물론 카베가 이렇게 훌륭한 기계 나비를 만들어준 덕도 크고, 크샤오레와레가 그동안 아무 쓸모도 없었던 건 아닌가 봐. 적어도 인재 양성은 제대로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아이디어는 선배가 생각하신 거죠? 겸손할 필요 없어. 성 안에 있는 나비를 전부 잡으면 이번 라운드 점수를 나눠가지자고. 봐! 이미 돌아온 미끼가 있어. 어라? 왜 뒤에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노안이 왔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전략 미스인 모양이네. 대회는 계속될 것 같군. 그럼 난 더 찾으러 가볼게. 이상하네. 설마 다른 곳에 관심이 끌린 건가? 가자, 카베. 미끼들이 날아온 방향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야. 우리 또 따라가보자. 파루잔, 카베! 왜 멈춘 거야? 아모르타 학부 녀석이었군. 파이나리아! 신기하지? 나비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건 내가 특별한 향을 썼기 때문이야. 향에 세 가지 꽃구를 첨가했거든. 나비들이 향기를 맡고 와서 내 주위를 맴돌게 된 거야. 나비들은 냄새를 잘 맡나 보네요. 근데 나비한테 코가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나비는 코가 없고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아. 대신 더듬이로 냄새를 분별할 수 있지. 후각도 상당히 발달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꽃 향기도 맡을 수 있어. 오, 그렇구나. 저도 나비를 키워봤는데 야외에서 꺾은 꽃을 상자 안에 넣어줬는데도 먹질 않더라고요. 원래 그래. 나비를 키우는 건 어렵진 않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 온도가 적당한지, 공기는 충분한지, 공간은 넉넉한지 전부 고려해야 하지.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도 봐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 때문에 나비의 휴식을 방해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죄송해요. 그때 제가 날개를 계속 건드렸어요. 인간은 관상용으로 여러 생물을 키우지만 모든 생물이 키우기 적합한 건 아니야. 생명을 돌보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 먼저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야지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 너 정말 아는 게 많구나.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얼마 전에 황금 스카라브 한 마리를 샀는데 계속 기운이 없더라고. 어떻게 된 건지 좀 봐줄 수 있어? 난 황혼새 한 마리를 키우고 싶은데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 어, 혹시 머리긋 호랑이도 키울 수 있는 거야? 자, 자. 다들 궁금한 게 많은 것 같네. 하지만 지금은 학부 대항전 때문에 다 답해줄 수가 없어. 마침 다음 달에 간다르바 성곽에서 생태계 설명 강좌가 열리거든. 거기서 흥미로운 생물 지식을 강의할 거야. 관심 있으면 들으러 와. 질문할 내용을 먼저 준비해오면 강좌가 끝나고 모두 답해줄게. 좋아요! 저도 갈라요! 그리고 정상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해. 머리끼 호랑이를 키울 수 있는지는 그 녀석을 제압할 수 있는지에 달렸어. 정말로 강좌로 홍보하고 있잖아? 사람들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 듣고 있었네. 역시 콜레이의 스승이야. 확실히 선생다운 면모가 있어. 선배, 방금 근처를 돌아봤는데 여기 있는 나비들은 거의 다 향냄새에 이끌려온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부욕을 피해서 기계 미끼를 더 먼 곳으로 날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서 움직이자. 나비를 다 빼앗길 수는 없지. 대회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다른 참가자들은 뭐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레일라, 상황은 좀 어때? 계속 찾았는데... 아직 민첩나비는 못 봤어요. 지붕 위에서 나비처럼 생긴 기계 장치들을 잡았는데... 어디서 온 걸까요? 파루장과 카베가 날린 장치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양이네. 좀 더 찾아볼게요. 그런데 아까부터 송 안에 나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뭔가 방법을 찾아내신 거겠죠? 저도 더 열심히 관찰해볼게요. 이건... 여기서 보게 되다니... 그럼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 잠깐만... 어... 날아가버렸어요. 으이, 엄청 빠르잖아! 아라이탑 녀석, 비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더니... 이게 어딜 봐서 조금이야! 기다려...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따라가자! 알림기가 울렸어! 민첩나비를 잡은 사람이 있나봐! 민첩나비를 잡은 사람이 있나봐! 그럼 레일라가 쫓고 있는 게 마지막 한 마리라는 거지? 그럼 레일라가 쫓고 있는 게 마지막 한 마리라는 거지? 아, 됐어요. 쓸 일도 없는데요, 뭐... 평소에는 잘 안 써도 하나 장만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 자, 자! 내 말 들으라니깐! 넌 누구야? 나한테 볼 일 있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누가 보낸 놈이냐? 데이야... 걱정 마! 별일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걸 찾는 거지? 자, 여깄어! 나비? 내 머리 위에 있었어? 당신은... 오랜만이야, 레일라 친구... 아! 설마 예전에 말했던 그... 그러게! 둘이 아는 사이였어? 꽤 오래전 일이에요 처음 몽유 중생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떠보니 아루마을이었는데 그때 마침 캔디스 씨의 보살핌을 받았죠 응, 맞아 그때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먹을 걸 좀 줬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점술, 밤하늘, 저녁별 정말 낭만적이었지 어... 이 나비 필요 없어? 이걸 따라온 것 같던데? 내가 갖고 있어도 쓸모없으니 필요 없으면 날려보낼게 사양 말고 어서 받아 둬 그 빠른 나비를 캔디스는 엄청 쉽게 잡았네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던데? 나비가 다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일 없었어 아까는 미안했어 갑자기 달려들길래 자객인 줄 알았거든 하하,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생긴 자객은 없겠지만 말이야 혹시 대회 중이야? 아무리 중요한 대회여도 휴식은 필수라고 명심할게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는 마저 구경하러 가볼게 또 보자 우리도 레일라랑 같이 민첩나비를 가지고 돌아가자 민첩나비를 잡은 세 번째 선수가 돌아온 모양이군요 이걸로 첫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더욱 분발하시길 그럼 이만 해산 어... 아라이탐 씨의 마무리 멘트는 항상 군더덕이 없네요 이러면 너도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잠깐만! 1, 2위는 누구야? 1위는 타이나리 씨고 2위는 아직 의논 중이야 이봐 아라이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2위는 점수를 2점 얻을 수 있잖아? 나랑 파루잔 선배가 반씩 나눠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아주 기발한 생각이네 매뉴얼에 그런 규칙은 단 한마디도 없어 그럼 지금 만들면 되잖아 내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 우승을 방해할 생각이야? 그 순진한 생각을 서면으로 대외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어때? 근무일 기준 3일 안에 회신해 줄 거야 그건 너무 늦는다고! 별 수 있나? 꿈을 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이해했어! 두 번째 나비는 카베와 파루장이 함께 찾은 건데 대외 규정상 한 명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네 어쩔 수 없지 날 선배라고 불러주고 나한테 겸손하게 질문했던 걸 봐서 이 점수는 양보할게 그럼 이번 점수는 카베 씨에게 드릴게요 아니, 내가 점수를 가져가 버리면 파루잔 선배의 공이 전부 물거품이 되잖아 선배는 괜찮으실지 몰라도 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없다고요 난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두 라운드 더 남았으니 한 번쯤은 쳐도 돼 하지만 네가 정 그러고 싶다면 방법이 있긴 해 제비 뽑기로 정하는 거야 뽑... 뽑기로요? 뽑기로요? 무슨 문제라도? 아,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럼 제비 뽑기용 종이를 만들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 이런... 미안하게 됐네 행운은 역시 내 편인 모양이야 선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점수인걸요 그냥 운이 안 따라줘서 한타는 것 뿐이에요 하... 그래서 제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운이 나쁘다면서 제비 뽑기로 승부를 정하려는 사람은 처음 보는군 네가 뭘 알아? 난 그저... 논쟁은 나중에 하자고 점수는 파루잔 선수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첫 라운드는 끝입니다 2라운드는 사막에서 진행됩니다 해설위원석도 아루마을로 옮겨질 거고요 집합시간이 되면 아루마을로 모여주십시오 그때 2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공지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저도 이만 퇴근하도록 하죠 아라이탐! 하... 낙담하지 마세요, 카베씨 한숨 쉬면 행운이 다 달아날 거예요 그래? 그럼 심호흡하면 달아난 행운이 돌아오려나? 하... 사실 별일 아니야 겨우 2점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라운드에 점수를 따면 되지! 내 활약을 지켜보라고! 다시 기운 차린 것 같네 하지만 사막은 내가 아주 잘하니까 또 나한테 지지 말라고 사막은 저도 처음 가는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아무튼 수단은 여기까지 전 먼저 가서 주변 환경을 익혀둘게요 음... 현재 순위는 파이나리가 1위, 파루자니 2위, 레일라가 3위야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도 잠깐 쉴 수 있겠어 어디부터 가볼까? 음... 고민이 많아 보이네 뭐부터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회장님이랑 잠깐 얘기하지 않을래? 엥? 그게 누군데?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어... 그야, 스마르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산계마파이 어르신이시지 도리였구나! 그래! 회장님이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날 보내셨어 수메르성 북문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호! 이게 누구야? 여행자랑 페이먼이잖아 둘이 너였구나! 너도 축제를 즐기러 온 거야? 당연하지! 아카데미아 축제 때는 수메르성을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장사하기 딱 좋거든! 여긴 수메르성의 입구이고 학부 홍보전 노점들도 모여 있어서 손님이 끊이질 않아 벌써 모라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걸? 어때? 좋은 물건 좀 사갈래? 없는 게 없고 상도덕을 지키며 장사하고 있다고! 그, 그럼 맛있는 것도 있어? 으휴, 아카데미아 축제까지 와서 먹을 생각뿐이라니... 먹을 것도 당연히 있지! 하지만 더 실용적인 물건을 추천할게! 곧 학부 홍보전이 시작되는데 각 학파에서 작은 도전 게임을 준비할 거야! 쉿! 나한테 슈퍼보스터 알약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한동안 엄청 빨라지고 힘도 세져서 어떤 도전이든 쉽게 해치울 수 있어! 그런 건 필요 없어! 고작 이 정도 도전은 나와 여행자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 학부 홍보전에서 우리 실력을 보여줄게! 난 맛있는 것만 있으면 돼! 없으면 우린 다른 데 가볼게! 알겠어! 조금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겠지! 뭐 먹고 싶은데? 어디 보자! 음, 진짜 배가 좀 고프네! 혹시 타칭도 있어? 어디 보자! 이번엔 큰 건이야! 이것만 해내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자! 여기 닫힌 두 개! 말했잖아! 이 상계마 바이님한테는 없는 게 없다고! 오예! 응? 뭘 그렇게 봐? 응? 누구?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수상한 사람이라도 있어? 설마 다른 사람들도 눈치챈 건가? 도리! 너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지? 방금 본 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축제에 관한 독점 정보가 있긴 하지 관심 있으면 나중에 나랑 거래하자! 그러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